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문제풀이 교재 120페이지 25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확인설명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그래서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 하는게 있고요.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이 있습니다. 교부 보존 확인설명 시기 확인설명 대상 확인설명 방법 위반했을 때 제재 확인설명 시기는 언제 설명하느냐 하면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합니다. 미리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글의 계약서 작성 시입니다. 글의 계약서 작성 시 그 다음에 확인설명 대상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입니다.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방이죠. 일방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글의 당사자입니다. 글의 당사자 글의 당사자면 글의 당사자 쌍방이 되겠습니다. 쌍방 확인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1의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의 토지 4가 인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되겠습니다. 위반시 제제인데 개업 공개사가 확인설명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위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다. 입지조건 설명해야 되죠. 설명해야 될 것 우리 프린터 6번에 보면 기권 가공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그 부동산을 특정지할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치덕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 설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니어는 확인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원본 사본 전자문서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것은 땅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개사가 있는 경우 개공과 함께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개공은 500만원 이하위가 되려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27번입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기역 비선호시설 있는지 여부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면 3의 서식이죠. 3의 서식 3의 서식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언 일조량 등 환경조건 인데요. 일조 소음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1의 서식 주거용 에만 기재합니다. 그래서 니언은 아니고요. 디겟 관리재 주체 유무에 관한 사항 관리 주체는 건물이 있어야 관리사무소 1, 2의 서식 에만 해당됩니다. 리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해당되고요. 니언 접근성 등 입지조건 해당됩니다. 그래서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기역 리얼 미엄 3개입니다. 자,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해당됩니다.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지조건 자, 다음은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 공유계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은 2명의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중개한 모든 개업공개사 다 서명 및 날인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또 틀렸고요. 3번 개공은 확인설명사 중 중개 완성된 후에 해야 된다. 확인설명을 중개 완성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 전에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리얼 보조원 설명의 의무를 진다. 보조원은 설명의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개공 소공 만 재벌 규정이 있습니다.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리얼 확인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확인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토지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된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이고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이죠. 맞습니다. 2번 건물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번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된 길을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민법 내용이죠. 사실 맞습니다. 4번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5번 토지의 재단권이 설정된 후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 즉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X네요.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 이어야 하죠. 그래서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해도 이 신축 건물은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요. 관서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인 경우 이후에 임의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요. 1번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계약서 작성시 쌍방에 교부한다. 작성해서 쌍방에 교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의뢰인이 계약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계약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진동은 확인곤란함으로 설명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1조량 소음 진동은 주거용 1의 서식은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32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기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왼쪽에 밑줄 치는 실비금액과 중개 보수산출내역은 확인설명만 사용이고요. 토지이용계획도 확인설명만 합니다. 바닥면의 상태도 확인설명만 합니다. 치덕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설명만 합니다. 공시지가는 정보공개만 할 내용이고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 주거연건축물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입지조건이 아닌 것 입지조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 시설입니다. 5개 따라서 1번 공원 공원도 입지조건이죠. 숲세권 입지조건 하지만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공원은 체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계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무망입니다. 전속 중계계약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무망 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 중계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죠. 일반 중계계약 표준 서식도 1개월이 3개월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정보 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공탁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15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 6개월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 숫자는 핵심비교정리 프린트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틀린 것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계획공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프린터 5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확인설명할 내용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뭐가 있느냐면 특상태 특상태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입지 환경조건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단 권리관계는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리고 거래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 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지가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의 1번이 답이고요.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하고 유사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즉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되며 의뢰인과 계획공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계업공개사 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제해야 됩니다. 1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프린터 10번에 있죠.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의뢰인과 계획공개 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130페이지 5번도 마찬가지 지금 정보공개 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특상태 조건 공검 인데요. 특상태 조건 공검 자, 기역의 병의 성명 그 다음에 리연의 얼의 주소 이거는 인적사항은 공개할 필요 없죠?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거선 X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지금 임대차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은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리얼이네요. 1번이 답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을 7가지를 공개해야 되는데 단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권리관계에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기역 성명 리연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인데요. 6번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수 하여 매수하기 위해서 개혁공개사인 을과 일반중개계약을 자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죠. 서식을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먼저 소유자 등기명의인 지금 누구하고입니까?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매수어레인하고 소유자 등기명의인은 매도어레인하고 할 때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매수는 리연의 희망지역 띠긋 희망가격 기재합니다. 리연의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안하고 기역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매도 임대 의뢰인하고 계약할 때 적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그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해도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3번은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X고요. 4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조하라고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효력은 있고요. 단지 전속을 맺은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소유된 실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 비용의 비용의 한도는 중개보수의 50% 범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니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월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년 보존 136 페이지 13번 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 해야 될 사항과 확인 설명 해야 될 사항으로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 인가 했는데 디 것의 바닥면의 상태 그 다음에 리얼의 공시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공시 직관은 정보 공개만 할 내용이고요. 미험의 토지용 계획 그 다음에 비업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 시어 치덕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개는 확인 설명만 할 내용입니다. 5번 이 되겠네요. 그 문제의 전속중개 계약 시 계약 시인데 계약 사 사라고 오타네요. 전속중개 계약 시 공개 해야 될 산 사를 시로 시 자 맞나요? 사 아닙니까? 사면 시로 고치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 해야 될 내용 이 7가지 하고 확인 설명 해야 될 내용 하고 9가지 공통적 정보가 아닌 게 뭐가 있다고요? 5개가 있다고요? 5개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 계획 그 다음에 바닥면의 상태 취득관련 조세 4개가 있고요.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